게임을 취미로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게임 불감증을 경험해 보거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게임 불감증에 걸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게임 불감증을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이나 팁이 있으신가요? 저의 해결 방법은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은 게임 불감증에 대한 주저리주저리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인 미상의 물건들 미상입니다 오늘은 물건에 대한 영상은 아닙니다 전문 영어로 노가리 영상이라고 하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보는 생각 공유를 위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실 이런 영상을 찍어보고 싶긴 했는데 물건 소개나 사용법 소개라는 평소 영상 주제랑은 결이 조금 달라서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게임을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핑계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해보랍니다 지금은 게임과 게임 불감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꾸준히 이런 영상을 찍으면 제 관심 분야인 소설이나 독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유튜브이긴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도 들어보고 싶다라는 욕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꼭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댓글을 보고 뭔가 얻어가는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게임 좋아하시나요? 사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게임을 치밀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또 제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게이머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저에게 게임은 취미를 넘어서 인생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오랜 시간 저와 함께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억을 더 더듬어 보자면 제 기억 속의 게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억은 거실 컴퓨터로 너구리 일을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를 어떻게 켰는지조차 몰라서 삼촌한테 막 뗐으면서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유치원 시절에는 부모님과의 약속으로 토요일 8시에서 9시까지 딱 1시간만 할 수 있었던 부모님 노트북으로 했던 메이플 스토리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7시에 일어나서 1시간 더 했다라는 건 비밀입니다만 또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문방구 앞 오락기로 하던 철건이나 아니면은 아득바득까지 깨려고 노력했던 펭귄브라더스 그리고 뭐 초 1대에 1시간에 막 500원 주고 갔던 PC방에서 즐겼던 카트라이더나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런 것도 떠오르고 시험 성적으로 샀던 닌텐도 위나 아니면은 말랑말랑 두뇌 교실을 들먹이면서 이거 머리에 좋은 거라고 샀던 닌텐도 DS 라이트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중학교 가서도 똑같았는데 뭐 인강 듣는 척하고 마인크래프트 한다던지 아니면 모의고사 한 날 PC방 뛰어가서 롤 하던지 제 영상 길이 관계상 모두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제 어린 시절의 틈바구니에는 언제나 게임이라는 것이 즐거운 기억으로 무수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즐거운 게임이라도 항상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게이머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찾아온다라는 게임 불감증이 저에게도 찾아오곤 했기 때문이죠 게이머 분들이라면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 재밌게 하던 게임이 갑자기 재미가 없게 느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이 느껴지고 그렇다고 다른 게임을 새롭게 하기에는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을 켜보지도 못하거나 혹은 새로운 게임을 하더라도 역시 금방 질려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새로 나오는 게임이나 아니면 할인하는 게임을 사 모으기만 하고 실제로 게임은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임 불감증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이상 게임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까요?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게임 불감증 증상은 정말 지독한 증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임을 통한 경험과 즐거움으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온 사람이 그리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게임을 하고 말하고 다닐 정도의 사람이 그 행위로부터 아무런 재미를 얻지 못한다면 혹시 정말 아깨운 취미를 잃게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불안감에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상태가 돼서 정말 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게임 불감증에 걸리는 양상이나 아니면 원인은 사람마다 다양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큼직한 원인 두 가지만 일단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게임할 여유나 여력이 없을 때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현생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게임을 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게임하는 것 자체의 부담을 느끼고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다 못해 관성이 생겨버려서 결국 게임을 시작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물리적으로 여력이나 시간의 부족이 원인이므로 이러한 기간이 지나고 여유가 나기 시작해서 게임을 다시 접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즐거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제 상태가 딱 여기에 속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사 중심의 게임들을 끈덕지게 앉아서 플레이하기에는 다른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 틈틈이 할 수 있는 책 읽기 등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여유가 날 때면 사이버펑크를 2회차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언제 어디서든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닌텐도와 같은 휴대용 게임기를 통해서 이러한 경우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바쁜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게임을 하지 않는 것에 관성이 붙는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의 경우와 다르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해결하기 더 어려운 게임 불감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는 게임을 클리어하고 나서 다른 게임을 잡더라도 뭔가 부족하거나 아쉬운 게 계속 느껴져서 그 게임의 후속작만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할인할 때나 신작이 나올 때 게임을 사서 라이브러리에 전시만 하거나 잠시 찍어 먹어만 보고 금세 그만두어서 일명 게임을 수집하는 게임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채우는 게임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많은 게임들 중에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게 되어서 그냥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DS 게임을 모을 때 약간 이런 경향이 보입니다 DS 게임을 당근에서 사서 모으긴 하는데 막상 플레이에는 짧게 하고 다시 보관만 해놓는달까요? 그 외에도 사람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자에 속한다면 어떠한 원인으로 게임 불감증에 빠지시는 것 같나요? 제가 전자의 상황이건 아니면 후자의 상황이건 1차적으로 제가 게임 불감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게임을 잠시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게임을 할 때 뭔가 재미로 하기보다는 의무감에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당분간 게임에서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감증이 오기 전에 제 쪽에서 먼저 선수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취미로서의 게임을 완전히 포기한다 라는 뜻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컨트롤러를 잡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라는 뜻입니다 게임에 대한 애정이 지나치다 못해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 마음 한켠에는 일종의 게임에 대한 의무감이나 아니면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게임이 약간 취미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근데 취미는 재미있을 때 하고 재미없으면 그만두어도 상관 없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서 불감증이나 뭐 드라마 불감증 등에 걸릴까봐 억지로 재미없는 책이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게임에는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게이머는 게임을 포기하면 게임을 취미로 포기하면 나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게임을 붙잡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은 오히려 더더욱 재미없어지고 결국에는 게임 불감증으로 이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집착을 버리기로 했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게임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인지한 순간 손을 한번 놓아 보았습니다 여유가 날 때까지 혹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독서와 같은 다른 취미를 즐겼습니다 그랬더니 마음도 한결 편해지고 동시에 어느 순간 게임을 하고 싶어서 찾아서 하게 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 빠져 계신다면 게임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한번 놓아 보고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안 생기면 뭐 어때? 다른 재밌는 건 없나? 이런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 외에 제가 종종 쓰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게임 구매를 일단 멈춰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임을 아무거나 끌리는 대로 하나 골라서 일단 뭐가 됐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무작정 즐겨보는 것입니다 그 후 이 게임이 내가 계속해도 좋겠다, 아니다 를 견적을 내보고 맞다 싶으면 계속 그 게임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일명 냉장고 파먹기처럼 라이브러리 파먹기 방법입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에픽게임즈에서 무료 게임을 많이 뿌려서 라이브러리에 게임이 한가득 있을 텐데 한번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GTA5도 정말 재밌게 했고 요즘은 DS로 호텔더스크를 틈틈이 즐기곤 합니다 이외에 여러분들만의 게임 불감증 해소 방법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공유하셔서 다른 게이머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국에 이걸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면 놓아주어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취미는 하고 싶어서 하는 취미일 때가 제일 좋습니다 취미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정도로 붙잡지 말고 더 이상 즐겁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놓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휴덕이 있을 뿐 탈덕은 없다 처럼 휴게임은 있을 뿐 탈게임은 없다 라는 것을 말이죠 아무튼 이번 잡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잡소리인 만큼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풍성한 영상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종종 이런 잡소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